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세대는 부동산을 넘볼 수조차 없게 됐죠. 그래서 주식에라도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절박한 심정이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공포인데 문제는 빚의 규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빚을 낸 금액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니까요.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에 나선 청년 세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믿기로 초보 투자자를 노리는 금융사기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송 씨는 주식투자업체라는 곳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도타임, 매도타임 이런 걸 맞춰서 들어가니까 2주 안에 두세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네가 대리매매를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한 군데면은 아 여기 사기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이런 무슨 스탁 회사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불법적이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아예 못할 정도로 아 요즘에는 이런 게 트렌드구나.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투자금을 10배로 굴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미수나 신용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채무로 잡히는 것도 있고 금액도 3배에서 4배밖에 안 되시잖아요. 저희는 대출로 잡히지도 않고 금액도 10배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조건이 되게 좋기 때문에 따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리자분은 여의도 X증권에 있는 과장님이시고요. 지금 수석으로 X증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애널리스트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름 제가 금융회사의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믿었었고 임직원들이 같이 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잘못되더라도 다시 투자해서 이렇게 원금은 어떻게든 만들어줄 수 있다. 어떻게 또 10배로 굴리니까 또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하필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몇 천만 원씩 올라있던 시기 새로 이사갈 전세집도 알아봐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바보 같았던 게 레버리지를 알아서 내가 이걸 알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보같이 이거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이거 전세 대출을 갚을 수 있겠다 말은 모르고 오르는 전세 대출에도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5천만 원을 투자한 송씨 하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세였습니다. 이거 버텨내야 된다고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세력 들어갈 때 롤링 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버텨내줘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송씨가 불안해하자 업체는 다른 종목을 추가로 보냈고 손절을 피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내 돈이 다 날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추가 입금을 대출을 받아서 놓고 제가 있는 돈, 있는 거 다 막았어요. 막아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금액이 9,200이 된 거죠.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무인과 사설, 주식 투자 업체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배에 달하는 천만 원으로 주식을 거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이 모든 건 사기였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용방법과 형태가 유자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한 달여 만에 날아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우는 나중에 그 애기도 옆에 있었거든요 애기가 엄마 왜 그래 울지마 울지마 하는데 이 돈이면 우리 애한테 뭘 더 해줄 수 있고 뭘 더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막 편히 애도고 제가 참고하면 어떡하나 막 편히 불안해요 나만 고통받으면 되는데 내가 도대체 이 화목한 가정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기 전까지 사기라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피해자가 많아요 어저 저녁에도 한 30대 후반인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이틀 사이에 한 1억 2천을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종목에 투자하건 수익을 볼 수 있었다던 지난해 최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습니다 코로나 발 폭락장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최 씨는 지수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라 생각한 최 씨는 대출까지 받아 1억 3천만 원을 임버스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난 건 잠시 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증시는 급반등했고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모두 잃고 나서야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 장만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은 버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이고 그다음에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인데 다 알거든요? 이건 솔직히 저도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거든요 지난달 25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규모는 약 21조 6천억 원 지난해에만 무려 10조가 늘었고 올해 들어선 한 달도 안 돼 벌써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쭉쭉 빠지게 되면 자기가 빚을 갚기 위해서 우량 자산을 같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부실 자산이 아닌데 여기에 빚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우량한 자산을 팔아서 이쪽에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면 시장 전체가 우량한 것도 빠지고 나쁜 것도 빠지고 그러면서 글로벌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게 증권사들은 잇따라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정책 당국도 과열된 주식시장을 우려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 확대 이것은 가격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 투자자가 상당히 감량이 어려울 정도의 손실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테크의 큰 축은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상대적으로 흘러들어오는 풍선효과도 작용을 했다 주식시장이 크게 1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자기만 자신만 주식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죠 포모 증후군까지 가세하면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2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다고 알려진 슈퍼 개미 김영준 씨 전대 미문의 화랑장은 그에게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계좌가 아마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네 아마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16억? 네 16억 7천원 여기는? 7억 3천 7억 치면은? 24억 정도 되겠네요 24억이요? 네 10, 11, 11 네 달 작년 한 해 뭐 얼마 정도 수익을 얻으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참 한 게 아 돈을 막 이렇게 벌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좋은 건 없는데 이게 한 60억 이상은 번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만 투자 경력 23년의 전업 투자자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요즘 같은 일은 처음 겪어본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매매 동량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끝없이 사고 있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페도 지금 4조, 2조 5일 동안에 지금 산 돈이 3조, 5조 10조를 넘게 샀습니다 5일 동안 개인들이 네 20여 년 전 그도 지금의 청년 개미들처럼 굽은 꿈을 안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서 IMF 끝나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시절에 테크만 붙으면 막 올랐어요 그러다시 신문지 딱 보고 이게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눈대 중 많이 빠졌다 싶으면 그냥 사고 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1억 5천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만두고 전업을 했죠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아 그 1억 5천을? 네 운이 좋아 벌었을 뿐인데 운이 나빠 이뤘다는 생각에 빚을 내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경제 교육 채널을 운영하는 전인구 씨 미수 거래 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자주 하는 편이니까요 천천히 할까요? 굉장히 자주 하겠죠 오늘 안에 사고 팝니다 하한가가 몇 퍼센트죠? 비투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하한가 한 번 나면 나는 그냥 내 돈을 다 날린다는 겁니다 상승장만 믿고 준비 없이 뛰어드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사고 나면 이틀 뒤에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졸지에 이러는 거죠 왜 반대매매가 되냐 왜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매일도 끊이질 않습니다 부모님 설득해서 전세대출금 2억 3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억 4천 날리고 9천만 원만 남았다 그걸 만회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급등주에다 손을 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만에 1억 4천을 잃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잃은 거죠 대학 시절부터 주식 투자를 해온 전 씨는 변동성에 큰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직접 겪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주식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2007년 장세가 1년 내내 오르는 장세였었어요 펀드를 들어도 70%, 80% 수익이 났었고 주식을 사면 몇 퍼센트 이익 났어가 인사가 아니라 나 몇 배 벌었어가 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면 바보 그냥 다 돈 먹고 돈 먹기인데 왜 그걸 안 하냐 정말 많은 참여자가 뛰어들었었고 2008년에 결국 사건이 났죠 미국과 일본 경제에 낀 먹구름이 우리 증식까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800선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600선 마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1000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이 하한가 가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가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900으로 떨어졌는데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고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주식의 희망을 올인하는 나라가 된 걸까요? 엄마 아빠한테 가끔씩 옛날에 집 얼마였어?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그 금액이면 솔직히 지금 월급 플러스 대출해서 살 수 있거든요 주식 안 하고 싶어요 저희도 저 돈은 그래요 주식보다 집 사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주식을 가만히 있으면 돈은 그냥 가만히 불어나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투자 행위 또 주식 시장에 대한 열기가 그저 한때 광풍이고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걱정은 주식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올라간다는 그 환상에만 갇혀있는 분들도 더러 보이거든요 증시가 좋을 때는 모두가 돈을 벌었으니까 피해자가 없어요 근데 증시가 하락하는 시기도 당연히 와요 그러면 그때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건데 그때는 2030 직장을 가졌던 친구들이 직장에 대한 의혹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고 가진 돈만 더 다 잃었고 빚더미에 눌러앉게 됐을 때 2층이 사회적인 분노는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코스피 지수가 장중 3200을 돌파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스피 3천 시대를 현 정부의 경제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상승장을 이끈 건 이른바 동학겜이라 불리는 평범한 개인들이었습니다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분명한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는 자화자찬을 경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만난 2030 청년들 하나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이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릴지도 모릅니다 주식으로 부자되라는 구호만 넘치는 지금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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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